마치 누군가 일부러 놔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미미 언니가 자기 경력 망칠 걸 감안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? 또 있었잖아 김두식이 김두식은 7년 전에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했어 지훈이 사람 살려오게 하고 지 목숨을 벌었지 아주 휴머니즘이 흘러넘치잖아 강력한 사려생들을 했었지 김두식이 돌아와 행동으로 와면 안느질 수는 거야 아버지는 생각해 벽조해 얍지 난 예방시대로 존재하겠다. We're fighting the first time in order to go. Can I tell you are going to die? It's a dream. We're here. I'm not trying to die. I'll tell you something. 나 때문에 그가 그대로 살아서버린 모든 아름답게 될 것일 뿐이다 다 같이 빠져나가요 다 같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가요 봄석이는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김도식 씨의 당신은 어쩌다 나를 만나서